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 책이 오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만난 53선 지식입니다 이 책 어떻습니까 전체가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안에는 보라색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깔끔한 이미지를 좀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자비출판입니다 제가 내는 책은요 가이다 자비출판입니다 큰 출판사에다가 이제 뭐 몇 권 줘봤는데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비출판을 하면은 이 책들을 내 마음대로 이제 줄 수도 있고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출판사에다 주면요 20권밖에 안 줘요 20권밖에 안 주고 그리고 저장료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건 뭐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책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비용 들여가지고 자비출판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주고 그리고 고맙다 아 잘 봤다 그런 말 들을 때가 저는 뭐 돈을 이렇게 딱 버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엔돌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 사장님은 자꾸 저보고 왜 자비출판하냐 자비출판하면 사람들이 히피 본다 히피 본다 라고 그래요 아니 히피 볼 거나 말 거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아서 되고 모든 게 다 지금 이렇게 큰 책도 다 제가 이렇게 다 자비출판한 거야 이게 이렇게 큰 책도 뭐 그래 가지고 기준이 뭐냐 저런 법서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900페이지는 10,000원 700페이지 때는 7만원 800페이지 때는 8만원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막 처음에 이렇게 저게 이제 2008년에 이제 낸 거거든요 그런데 막 그때 책을 저거 산 사람들은 어디 노폼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비싼 책 처음 봤다 그리고 이게 저 책 출판 인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당시 2008년 당시로 보면요 그런데 걱정 없다 자기가 내 책 사면은 몇 억 번다 그랬더니 지금 저 책은요 중고서점에도 없어요 중고서점에 가서도 내 책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들한테 뭔가가 득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저거 보면 뭐합니까 저쪽 버려버리지 그러면 중고서점으로 나오죠 그런데 중고서점에서 못 산다니까요 어떤 검사가 자기가 그렇게 사보려고 했는데 못 사가지고 제 사무실까지 지방에서 대구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제발 책 한 권 달라고 그런데 이제 저렇게 딱 하나 와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책이 몇 권 없어요 저렇게 그동안 제가 책 이렇게 자비 출판 해가지고 책 나눠준 것만 하면 아무리 못해도 5천 권 이상은 나눠줬을 겁니다 5천 권 이상은 저렇게 두 권 책도 나눠주고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줄 생각은 안하고 가지고 가버려요 달랑하고 그리고 어떤 공직자들은요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전화해가지고 아 그 좋은 책 나왔다는데 좀 나는 안 주는가 이런식은 나는 안 주는가 그러니까 이게 고위공직까지 가기까지가 자기 돈 객관 내뱉으면서 뭐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우리 세무공무원이 저는 저 책을 내면은 세법에 관련한 법서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사주는 사람이 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조문 보고 법리 같은 거 상관없이 그동안 공무원 생활해도 괜찮거든요 굳이 어렵게 공무원 생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문 보고 돈 주고 사람은 안 봐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이나 돈 주고 살려야지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만난 53전지식이라고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무슨 제목이냐면은 이렇게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이게 이제 초창기 2000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들이 다 제가 37살 때 적어놓은 글들이 다 기본입니다 거의 거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제 39살 때 낸 거고요 그리고 근데 39살 때 인생 이야기 하면은 나이도 어린 애가 무슨 인생 이야기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 책을 들고 봉은사하고 저기 능인서는 그쪽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책 다섯 권을 다섯 권씩 가지고 그 서점에다가 내가 기증하겠다 보고 싶은 사람한테 줘라 그런데 아직도 제가 아니지만 그 봉은사 갈 때는 날씨가 그렇게 찬바람이 불고요 그 앙상한 가지에 막 이렇게 매석해 부는 아주 소슬한 바람이 그렇게 불더라고요 낙엽이 확 휘달리고 그 바람을 뚫고 다섯 권을 가지고 그 서점에서 일하신 분 아주머니가 계시길래 내 책 이거 기증을 할게요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책을 딱 받고 제가 드리고 이렇게 딱 뒤돌아 쓰는 순간 제 책을 밑에 제일 헛은 거 놔두는 거기다가 탁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절에 다녀서 뭐 하니 절에 다녀서 뭐 하니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라 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좋아하라 했고요 그러니까 제 책 이거를 자비 출판해 가지고 결국은 출판해 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300권 찍어 가지고요 300권을 제가 뭐 어디에 팝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다니는 절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이렇게 전부 다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장모님이 돈 줘 가지고 그때 700권인가를 찍었어요 700권인가를 찍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겨레신문에 이제 이게 제 친구가 그때 이제 기자였는데 저를 이제 항상 독특하게 보는 사람이여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거를 인터뷰 한번 하고 가 가지고 한겨레신문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책 저 이제 사진 찍은 거 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그러면서 이 책을 그렇게 달라고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하루에 그때는 그 감사원에서 사표 쓰고 나와 가지고 아무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무실 변호사가 내가 변호사 할 줄도 모르고 뭐 그렇게 있었는데 전화 받고 이 책 보내주는 것이 일이었어요 하루에 70권씩 보내주고 뭐 그런 그랬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책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3천권을 찍었죠 3천권을 찍어 가지고 이제 안아들이고 뭐 해 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뭐 기증이죠 그런데 이 책을 본 어는 고위공직자께서 마침 그때 국세청에 세리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의 뇌물 사건이 생겨 가지고 아주 지금 LH 이렇게 비판 받더니 지탄받듯이 국세청이 그 당시 지탄을 받았는데 그때 워낙 너희 국세청은 폐쇄적인 조직이다 라고 하니까 그 폐쇄성을 깨뜨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선제적으로 아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내놓게 하면서 법무과장 자리하고 국장 하나는 전상국장 자리를 하나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놔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도 별 영향이 없는 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참 그렇게 저를 이렇게 한지급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넘겨 주었다 제 지나온 삶을 가만히 보면은 계단 한계단 한계단 올라간 게 아니고 아예 차원을 이쪽 차원에서 이쪽으로 옮겨 버린다 이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 버리고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옮겨 버리고 막 이런 느낌을 제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들어가 보니까 딱 현료를 다니신 들어가는데 저 사람이 뭐 딱 옆에서 뭐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 뭐 상당히 이제 뭐를 자리를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장이라든지 지방청장들 이제 회식을 할 때 윗분이 오셔 가지고 딱 술 한잔 건네주면서 고과장 고과장 뒤에 누가 누가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이 누구냐 이거예요 백이 저는 엄청난 큰 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딱 가면 누군가 누구 부처님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윗분들이 우외로 저를 또 잘 챙겨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책의 제 책의 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 책을 또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하는데 일단 제 책을 보고 야 내가 감명 받았다 하면서 밥 한 끼 사겠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꼭 그분들이 잘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잘 되세요 줘도 못 보는 분은 자기가 시간이 급하다는 말이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신 분한테 그런 분들이 다 청장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보시고 그래서 보실 시간 됩니까 그러니까 아 국장 되면 할 일이 없어 책 보는 시간 밖에 그런 분들이 제일 위까지 올라가시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 남이 책을 줘도 못 보는 사람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직원도 있고 그랬거든요 과장한테 결제 받으면서 쪼크 들었다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직원으로 끝나는 거고 주문 고맙다고 하면서 읽고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분들은 슉슉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만큼 위로 올라가는 분들은 그만한 인격이 있어서 올라간다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5천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줘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이 더 커요 그분들의 반응 태도 어떤 분은 괜히 줬다 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책을 통해 가지고 사람하고 교류를 하면서 많은 거를 느꼈어요 많은 거를 보고 많은 보살들의 화연들을 보고 많은 거를 공부 그 자체가 저한테는 큰 공부였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적을 때는 그냥 공부 고시라는 공부의 국화 내에서 비유를 은유를 쓰고 비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50도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내가 왜 이렇게 느꼈는가 시간과 건강의 돈이구나 아 잘되기보다는 잘 살아야 되었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절대 비약이 없어요 널리의 비약이 없듯이 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 가지고 어느 날 딱 2년이 됐을 때 탁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톡 하고 건드리면 탁 터질 때 그 날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그 느낌들이 이런 느낌들이었는데 그 과정을 애기다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적을 때 그러니까 종교석을 저를 보고 자꾸 불교다 불교다 하는데 물론 이제 땜목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님들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절집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불교가 또 자주 좋은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매이지 마라 매이지 마라 뭐든지 매이지 마라 다 용도가 끝났으면은 그 땜목 버려라 나를 따르라 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프리하고 자유롭고 영혼이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그런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군대 생활부터 해 가지고 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필링이 오지 않는 느낌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일 단어는 단전호흡으로부터 해방해 가지고 군대 시절 경주 기름삭 경주 기름삭 이제 젊은 시절에 29, 30 그때 이제 기름삭에 가서 단전호흡 한다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 고시를 포기하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막 단전호흡 해볼까 막 그런 식이었는데 그럼 몸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거 몸을 단련하고 몸에 집착하는 그거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챕터 2가 인생의 전환점 전환점 담양 추월산 보리암에서 호가 영주사 영예유금사 뉴질랜드 웰링턴 장흥 참관사까지 뭔가가 아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게 뭔가가 있구나 그게 처음에는 남인 줄 알고 외부 환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가 내면은 나이가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나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제 뭔가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여유로운 삶을 이렇게 보게끔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트 3는 출가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아 막소급법 막소급법여 가지고 금생 이렇게 한씩 뭐 이렇게 집착하고 잘 되보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참 허망하더라고요 허망하니까 이런 허망한 삶을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인간 이렇게 몸으로 받아 인간 몸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데다 내가 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출가하려 했던 시절 그리고 이제 제주도 약천사 대구 이름보를절 곡성태안사 사법시험 1,2차 동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시절 지리산화함사 인천용화선원 오대산 정밀보공 속초공연합까지 저희가 이제 사법연수원 시절까지 항시 출가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 이제 권해업고 방황하는 시절이었다 이겁니다 파트 4는 도 닦아서 어디다 쓰려고 이제는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닦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방석을 깔아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방석을 깔아주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석을 탁 빼버리면 조건을 탁 변경시켜버리면 그냥 막 헤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닦아서 어디다 쓸 것이냐 세상 사람들한테 써야죠 세상에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산속에서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수처작주라 했잖아요 내가 가는 데에서 항시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 삶이나 인생이 내 거다 이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리산 도설함에서 이런 말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경봉암사 부안얼명암 감사원 국세청 수성선방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제 5년 동안 법무과정 하던 그 법무과를 저는 수성선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입성을 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항시 그렇게 소임자다 생각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세청에서 나오고 나서 지리산 구청함에 가서 저런 법서를 제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법서를 다 적었죠 그리고 이제 파트 파이브가 모질지 말자 결국은 제가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 모나더라고요 모나고 냉철하고 좀 냉정하고 모질어요 그러니까 부딪힘은 꼭 상대방의 뭔가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 제가 업을 그렇게 쌓고 있더라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리산 대원사 제가 이제 49살 때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거기 갔던 절이 비군이 스님 절이죠 거기가 74명이 있는데 남자는 저 혼자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막 주의스님이 거사님 어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천영어람 오대산 오대산이 참 저한테는 이제 그래도 휴식의 공간이었고 서산 천장암 여기는 이제 경어선사가 돌을 깨쳤던 바로 그 방에서 있었던 그 느낌 아침에 새소리 들리는데 저도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도사 강화도 보림선언 그 다음에 백담사 그리고 이제 내가 만난 53천 지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결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기는 제가 어떤 느낌 느낌 그 느낌들이 뭐였는가 받은 느낌이 뭐였는가 그 필에 대해서 그 시간대별로 다 이렇게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생생하게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후기에 그래서 이제 제 서문은 글로 제가 오늘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부분은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만간 한번 소개차 올리겠습니다 오늘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야기만 주로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한 사람이고 세상 이야기라든지 세상을 제가 분석하고 비판하고 단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 이야기 하기도 바쁘더라고요 시간이 여유가 없고 아직도 써놓은 글 못다한 글 그게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 속에서 제가 공직 생활을 했던 그래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그거는 올해 말에 다시 정리해서 낼지 내년에 낼지 그거는 이제 인연 따라서 시절의 인연 따라서 또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fghan go 험